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선거 업무를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관려했던 베네수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가 미국의 인민자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술에 따르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감내하고서도 법정 진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지만 모든 투표 결과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처에 있는 한 임시사무소 비밀아지트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우고 차베스가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하는 2002년부터 베네수엘라 선거안에서 상당히 고위직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비밀선거 역사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주 책임있는 그런 법정 진술설 내용을 이렇게 제출했고 그것이 일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 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해서 공개한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지역선관위 주변에 이른바 선관위 임시사무소 일명 위성사무소 혹은 영어 표현으로는 세틀라이트 오피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 지역사무소에서 도저히 사람들 눈 때문에 할 수 없는 수행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작업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이번에 발각된 그런 임시사무소입니다. 이 임시사무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은 법적인 정당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어떤 설치 규정이 없는 임시사무소를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 설치작업에 관여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행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임시사무소의 실체가 알려진 곳은 관악구 선관위가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서버를 과천선거관리위원으로 옮기면서 다량의 폐지가 나왔는데 이곳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의해서 발각된 겁니다. 당시 임시사무소로 확인된 곳은 모두 아홉 군대였습니다. 문건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아마도 전국의 모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에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선관위 인구에 설치된 임시사무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설치한 것일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직원들도 거의 모를 정도의 아주 일부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출입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툭 깨고 나서 이야기하면 선거에서 비밀스러운 작업이라는 건 결국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그런 비밀 아지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임시사무소는 실시간으로 사전투표장이나 지역선관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개표소 사이에 고속인터넷망이 설치되어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사전투표소나 개표소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또 하나의 물리적 사무공간이 바로 임시사무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전투표소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투표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고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인들이 던지는 투표 결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일군의 정치세력이 권력을 훔치기 위해서 미리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결정된 선거결과에 맞춰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로 관련 그런 선거정보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임시사무소가 수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이처럼 자신들이 승리하기 위한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그런 전산조작에 맞춰서 실물투표지 제작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선관위 임시사무소에서는 실시간으로 표수를 계산하고 필요한 수량의 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투표들은 바로 4박 5일 기간 동안 투입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일부는 개표 때 가져가서 적당히 투입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카라카스의 임시사무소 한 군데에서 선거결과를 결정했다면 한국은 지역구에서 그 기능을 분산해서 여러 개의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전에 계획된 선거결과에 맞춰서 선거를 조작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것은 4.15 총선 당시에 일어났고 우리가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달 이후 정도에 벌어지는 3구 대선에서도 꼭 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대량으로 조작하고 전산조작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서 아마 후보를 당선시킬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가 이번에 뜻하지 않게 행정안전부 소속엔 박수영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에서 발각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알려진 곳이 182개의 비밀사무소 비밀아지트지만 훨씬 더 많을 것을 봅니다. 선관은 아마 앞으로 뭐라고 뭐라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정성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는 절대로 외부의 인터넷망으로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임시사무소에 인터넷망을 연결한 것 자체가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표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2,9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집단 반발한 것은 전혀 진실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집단 반발을 하면서 아울러서 뒷구멍으로서는 3구 대선의 부정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짓을 지금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으로 조혜주 상임위원회 연임이 추진되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집단 반발한 것이 바로 1월 22일의 일입니다. 1월 24일에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자는 황교안 전 당대표를 맹렬하게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이경대변인의 아주 이례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거의 2년 만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전투표 안 하기 운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사전투표가 조작의 황금어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인데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발끈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지는 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임시사무소에서 그냥 조작 다 해버리는 겁니다. 1월 26일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유감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선관위 딴 곳에서는 엄청난 짓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회의원에 의해서 182개 임시사무소 설치가 확인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부정선거에 이어서 3.9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처의 진두지휘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시사무소를 전산조작과 함께 전산조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조투표지를 제작하는 장소로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합니다. 여기서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자신이 민원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목표 득표율을 정하고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투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지가 다 사전에 다 짜놓는 겁니다. 그 짜놓은 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는 건 다 허당임 허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표는 당신들이 하지만 개표는 우리가 한다. 공상당 여러분들 선거하고 다를 게 뭡니까 공상당 투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전산조작과 거의 일치하는 위조투표지는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가 이루어지는 그 사이인 4박 5일 사이에서 투표함을 개함하고 그냥 그곳에서 투입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국회 행안위가 소집되어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서 임시사무소의 법적 설치 근거와 불법적인 운영 방식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사무소는 당장 폐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부정선거 은폐의 부역자이자 협조자이자 그리고 준범죄자인 이준석과 하태경 그리고 사무총장을 지냈던 한기호 또 이를 방조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게 해서는 정말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 행위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는 불구하고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호소문 하나 대국민 성명선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야당이라면 해체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뒷받침하는 선대인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승리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승리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장서서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투표 본투표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참관인 제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가 망쳐진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